코리고 시스템이란 몸의 중력 중심선과 발의 보행 곡선을 일치시키는 시스템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방곡의 연합통증학과 원장 신간호입니다. 코리고 시스템을 만든 계기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몸을 바르게 하는 방법을 착안하여 특허 등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. 코리고 제품은 앞축과 뒤축의 높이 차이를 최소로 하였습니다. 그리고 바깥부분을 낮게 하였습니다. 서 있을 때 몸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뒤축을 향하게 합니다. 걸어갈 때는 정상적인 보행 곡선을 그리게 합니다. 이는 올바른 몸의 균형과 바른 보행 습관에 도움을 드립니다. 코리고 제품은 온라인과 방곡의 통증학과 대구점과 구미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